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샵탭 내에서 샵 공연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. 이에 뮤지컬 콘서트, 연극 전시 등의 공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예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카카오톡의 샵탭은 샵 검색에서 자주 검색되는 주제들을 화면 상단의 탭 형태로 배치해 이용자의 풍성하고 다양한 대화를 돕는 서비스입니다. 이번 업데이트로 샵 공연은 샵탭 내의 샵방송, 샵영화, 샵뮤직, 샵스포츠 등에 이어 기본 설정된 탭 중 하나로 추가됩니다. 카톡 대화 중에도 별도의 앱을 구동할 필요 없이 빠르게 공연 관련 소식을 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샵 공연은 공연 관련 영상과 포토, 뉴스, 리뷰 등의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티켓 예매 서비스 멜론 티켓과 연계로 티켓 판매 랭킹과 오늘 오픈한 공연, 추천 작품 등의 정보 제공, 예매 등이 가능합니다. 카카오 관계자는 샵 공연은 풍부한 공연 관련 콘텐츠로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고 기획사에게는 공들여 만든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카카오톡과 멜론 티켓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핫한 공연 정보 채널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 측은 공연 마니아들이 주기적으로 둘러보는 공간이 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습니다. gezegцо A A A A A B A A